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중권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반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 3배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0.2% 포인트, 0.2% 수준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을 FOMC, 9월 FOMC 결과를 앞두고 일단 금리,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히 분기말에 발표되는 금리 전망 점도표라든가 수정 경제 전망 등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짙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 부분입니다. 물론 전일에는 일부 차익실한 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WTIU가 베럴당 9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결국에 지난 6월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확인한 7월 달과 8월 달 미국의 CPI, 특히 헤드라인 기준의 CPI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도 사실상 지금 미국의 2년물이라든가 10년물 금기가 모두 이전의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적인 선을 심리를 다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측면에서도 연착륙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택지표의 하락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복세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고 여기에 물론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둔화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또 여기에 연착륙 전망이 다소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다소 조정 장세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보악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수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밤이죠. FOMC 결과가 발표될 텐데 전망을 좀 해주시고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될까요? 일단은 금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5.5% 상단의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시장에서도 90% 넘게 금리 동결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의 아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올해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대신에 내년도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인가 혹은 같이 상향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를 판단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와 내년도의 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시키면 아마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의 긴축 기간 역시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점도표는 아마 지난 6월달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내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혹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현 수준의 금리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의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오는 건 부담이긴 합니다만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주거비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 물가가 좀 둔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아마 근원 물가를 좀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노동시장의 좀 타이트한 여건 자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언급이 된다면 아마도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을 해주시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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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